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이 오늘 임시 개장했습니다.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민관 공동출자법인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의 1호점인 순천만 국가정원점을 임시 개장했습니다. 순천 로컬푸드는 앞으로 2주 동안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21일 정식 개장합니다. 순천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연중 320여 가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생산체계 구축에 나서 162개 마을 433개 농가와 출하 약정을 마쳤습니다.